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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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 여러 모를 JR가 저희는 맞나요? 수bin 공연으로 아멘 영원한 일에 도움을 받아서 반영했으니 참여해 주십시오. 이 제품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딱 이렇게 하죠. 그리고 원의 수업을 위해 위 farms으로 돌아가면 realise. 하지만 영원한 일, 저희는 그 우리에게 선물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십시오, 하지만 조사의 영원한 일은 어느 곳에도 그런 의미를 받으려 합니다. 그리고 그 때를 할때тиров기 위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미션 오로잡아 남 stereotypes 집안에 사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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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게 되세요. otra, 도망가게 되세요. 아멘. 이 도망가게 되세요. 정말. 근데 사장님이 아프지 않냐, 그 사장님이 아프지 않냐. 아프지 않냐. 그렇게 말하자마자, 사장님이 아프지 않냐. 저장들은 사장님이 아니라 사장님이 나거든요. 저는 그냥 사장님이 넣을 거예요. 저는 사장님이 넣어요. 저는 사장님이 넣어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사장님이 사장님이 180,000원에 5,800원에 넣어요. 3,000원에 넣어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형님에게 지사 Неasmie 그래서 우리에게 지사는이라고 해 우리의 말씀에 대해 지사는 하나가 필요해서 우리의 마음은 이 영어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말씀에 대해 지사는 그런데 우리의 말씀은 우리 성은 우리의 마음을 지사 우리의 자세가 잘 구경합니다 넋라. 이는 너로 아름다운가 아름다운 아이를 아름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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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맨가 어디서 하냐고 말하라고 말한대요 예전ители 하여간 거예요 오신 분이 죽에 빠진다고 말하십니다 시민이 오를 30년에 걸릴뿐 바로 남한 교 slowly 희석을 100년에 걸릴뿐 다시 희석을 100년에 걸릴줍니다 본사가 그냥 잡을 거예요 미신 분이 emergent 이것을 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믿을 수 없는데 억지 않는다면 나는 그의 비판을 또한 적금을 말한다. 죽은itting, 이 세상이 흘리게 된다는 것은... 과연 지금은 그의 뿌리에 발언을 말한다. 왜? 그는 정말 뿌리를 내면서 그들은 그의 화이자. 쟤는 너는 아든 Fifteen의 이름을 준비하신다는 영향력을 위해 아무래도 많이 없을 것 같다. 넌 볼륨이 이거예요. 어떻게 알지? 쉬는 우리에게도 없의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멘 이분이 One, two, three, four, seven, six. Baby would not wear it. Baby would not wear it too. At the same time, this one would wear it. She would wear it. And we would wear it with every kid. This kid would wear a hat for him. He would wear it together. How did I say? My girl, I've been looking for the wrong word. My daughter, you know, 20 son. 내가 그것을 다 하고 싶다. 내가 그 사람에서 사온다. 나는 내 아버지. 여자한테 고속도나. 그녀와 함께 하신다. 나는 왜 그러지? 나는 이것을 내게. 나는 그것을 내게. 내가 내게. 나는 그것을 내게. 나는 그것을 내게. 내가 말하자. 나는 그것을 내게. 내가 처음으로 이동하는 nasıl 얘기하겠습니까? 내가 제가 직원을 하고 싶을 것 같다. 다른 곳에 왔으면. 내가 말해, 직원 말해, 직원을 했는데 내가 자꾸 jawab을 하면 anything. inexpensive. 직원을 하고 그곳에 쳐다듬어. 소원을 하고 써보는 것 같다. 직원을 하고 닥터도 묻고. 사과의 가수는? 직원을 한국에 당국을 하기도 깨닫고. 다가왔었다는 말을 말해보니까. 직원을 하고 남은 한 점을 가끈고, 그곳에중을 하기도 하고 있어서, 아무것도 없는 말이야. 누구? 계속 아직은 오늘 저희 생명의 환경에서 일어나는 생명을 생각합니다. 우리 생명의 생명을 믿음, 우리 내 생명을 생각하니 아니면 생명을 생각하니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문제는요. 아무도 안 할 수 있는 법을 안 할 수 있는 법을 안 할 수 있는 법을 아무도 안 할 수 있는 법을 많은 부활을 지키는 수요. 또 다른 법을 지키는 수요? 네. 수요. 수요가 있는 법을 지키는 수요. 왜요? 왜요? 지금 이 법을 지키는 수요. 우리가 약도덩이 감을 심하게 만약에 돈이 고집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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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이 세대도 드리지 않습니다. 민족이 아름다운 나라죠. 마지막에 이것은 아멘